이 제품은 디지털큐브의 첫 전자사전, 아이스테이션 유딕입니다. 유딕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YBM C4 올인원 사전을 포함해 총 50여종의 어휘와 콘텐츠를 탑재했으며, 한 번 검색으로 세종의 사전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멀티 검색 엔진도 탑재했습니다. 또한 TTS 및 원어민 발음을 지원하며 번역 기능을 지원하는 ITS 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와 같은 동영상 재생 시, 자막으로 학습이 가능한 비디오 딥도 탑재했습니다. 180도 회전하는 C블방식의 10.91cm 슈퍼파인 LCD를 채택하고, 전면 터치 스프링과 풀커티 키보드를 탑재해 편의성 또한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웹브라우저 정글과 이미지 채팅, 우선 파일 전송이 가능한 아이톡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이외에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웹브라우저 정글과 이외에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웹브라우저 정글과 이외에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웹브라우저 정금iva 설정해 웹브라우저 정글과 함께 최적화된 웹브라우저 정글과